나 이놈 할매 되는 사람이오 그 감옥에 천하니까 아니면 대충허고 훈방하라네요 누가요? 감창식이 감창식이 같은 그 사장님이요? 그놈이 내 하숲집 밥 먹고 갱찰된 놈이오 마냥 비리비리한 거를 사라 맹기러 놨더니 풀어줘야 얼른 밥 대신해서 애들 배고파요 뭘 복잡한 사람이잖아 부서관장 내놓으셨네 부서관장 내놓으셨네 뻥이야 뭐? 할머니 그거 왜 중요해 니가 주먹을 쓸 때는 다른 이유 없어 둘 중 하나에요 정의 국어 인명구조